철강래 혜꺼입니다 혜꺼 예 한복인 상태는 카메라에 비춰서 됩니다 예예 예 선물을 위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얼굴을 비춰지 말고 저는 얼굴이 빨리 제가 좀 안됩니다 저번에는 비추라고 하더만 예 그때 때에 따라 가야지 아 때에 따라서? 예예 발음에 상당히 좋은 예예 흐름 많이 들어요 짠 거 다 올라요 짠 거 다 올라서 미안합니다 예예 질고 잘가요 질고 잘가요 호텔은 짭설맞아요 묵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오래가더라구요 하하하하하 사장님 말씀을 워낙 잘 하죠 이게 과연 밀가루 때문에 사람들 없으면 나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면 해 줬잖아 앞전에 찹쌀라고 찹쌀 그래 그걸 물어보면 촌스럽지 예 예 예 예 자 콩을 삶아서 맷돌 갈아 봤습니다 콩가루 맷돌 갈아 봤어요 맷돌 갈아 봤어요 예 예 손님이 맷돌 간 콩국수래 콩국물 보편적으로 보면은 콩을 콩가루 씁니다 콩가루 근데 우리는 콩을 삶은거 잠시만 예 카메라 한번 보여줘봐 아 카메라 이야 자 쭉 보시면 돼요 예 진짜 이렇게 직접 콩을 삶아서 맷돌 갈았다 예 정설따라 삼천리가 안 미래 예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예 사진은 얼굴 안 찍었습니다 아예 찍어도 그냥 하십니다 이제 다 풀렸어 아 이제 찍어도 되네 자 위로 우리 창동에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여름 자아알 몸을 챙겨 가지고 가족이 함호하고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장사 대박 나시고 이상 끝 박수 3번 박수 오오오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왔습니다 일하시는데 방해하지마 중량은 진짜 우리 콩을 딸모옵니다 몇돌로 갈아와요 몇돌로 갈아달리나 콩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장소는 양심으로 해야되지 호떡이 참 놀이랄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 여름에도 이 뜨끈 뜨끈한 호떡을 먹으려고 줄 수 있습니다 워낙 우리 사장님이 맛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작년 올 때마다 맨날 호떡 먹고 갑니다 원래별로 잘 생각합니까? 호떡 맛보다 사장님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얼굴을 내요? 내가? 얼굴은 뭐 전국에서 최고지 이 친구는 참말로 이 친구가 이따가 내가 갈 때 내 보는데 이렇게 하하하하 사장님 콩콩 서비스 한잔 안주시나? 하하하하 돈 주고 사라 아 예 누나 미안해요 쟤도 그래 고라지가 그래도 못난거 아니죠? 아 예 예예 우리 콩은 직접 싸놔서 갈아왔습니다 몇돌로 갈았다잖아 콩 사장님 다음에 뵐게요 갑니다 잘생긴 올람드 담고 이 와인 아ario 아